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민주당의 당대표 경선에 대립투표 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인 메이저 언론사인 중앙일보에 의한 기사화가 됐네요.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이 선거 카르텔이 얼마나 위력적인가 하니까 이 관련 기사를 급히 내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에 성한 선거가 없는 거죠. 당대표 선거, 대선 후보 선거, 공직선거가 다 여러분 오염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사실이 아니라면 왜 굳이 관련 기사를 급히 내리냐. 이 내용을 저는 놓쳤는데 클린스 선거 시민행동에 오근호 대표가 메일로 보내줘서 가지고 제가 알게 됐기 때문에 내린 기사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상시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 뽑은 야당 대선 경선, 대선의 부정이 선거입니다. 대립투표 가능했다. 관리업체 시인. 4월 26일 날 오후 4시 8분에 여러분들 기사가 올랐는데 곧 이 기사를 내린 모양입니다. 기사가 내렸다는 이야기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이 확산되면서 전당대회 이후에 이어진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도 송영길 대표가 이끄는 당 지도부가 이재명 후보의 편파적인 경선 관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경선을 관리한 업체의 대표가 온라인 대리투표를 막을 수 없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봉투 파문의 주역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당시 당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온라인 경선을 관장하면서 대리투표 의혹을 추궁하는 이낙연 후보 관계자의 전화를 여러 번 기피해 논란을 무마하려 했다는 전언도 나온다. 이낙연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는 이낙연 후보의 표가 유달리 적게 나온 온라인 투표에서 대리 중복 투표가 가능한 사실이 당시 드러났다. 선거인단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정번호를 알면 동일 휴대전화에서 여러 명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고 했다. 이게 지금 온라인 투표가 더불어민주당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의 당대표 경선에서도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그런 사안이잖아요. 이 기사를 급히 내린 겁니다. 중앙일보에 강찬호 터치토큰과는 그런 데 나온 내용을 압축해서 강찬호 논설위원이 올린 내용을 이어 의혹을 해소하게 휴대전화 로그인 기록을 공개하라고 온라인 경선을 관장한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이틀 동안 수십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그 뒤 이정근 전 부총장은 경선이 이재명 후보의 승리 쪽으로 기우는 뒤에야 뒤늦게 전화를 하면서 아버지가 몸이 불편해 돌보느라 전화를 못 받았다. 양해해달라고 하더라. 로그인 기록 공개에 부담이 크니 전화를 안 받는 방식으로 휘해버린 것이다. 로그인 기록을 공개 안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간에. 그러니까 언어 편을 들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현재 대한민국의 정당의 당대표 경선이나 대통령 선거 여름 경선이나 대통령 선거나 총선이나 지방선거나 교육감선거나 기초의원선거나 모든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사회에는 조선 사람들만 덕실덕실한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조선 사람들은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냥 본인의 참정권이 박탈되더라도 관심이 없는 건 노예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수없이 많은 겁니다. 그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경선을 관장한 업체는 선거인당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개발하고 투개표 관리까지 독점했다. 게다가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의 위탁회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사이 아니냐는 의심도 샀다. 중립성에 의심되는 이 회사 대신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선을 위탁하자고 당에 제안했지만 일축당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반듯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지금 이 기사를 왜 급히 내리냐의 이야기죠. 민주당 여러분들 대선 후보 경선에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이 기사를 중앙일보 여러분들한테 왜 급히 내려버렸냐의 이야기죠. 로그인 기록을 안 보여주면 경선을 보이콧할 수 있다고 압박하니까 당은 경선 말면 2021년 10월 5일 업체의 대표와 이낙연 캠프 관계자 외부 전문가를 모아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 업체의 대표에게 대리투표 의혹에서 시험삼아 해보니 가능하더라고 주공하니 현재의 기술로는 그것 대리투표를 막을 수 없습니다. 막으면 투표율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생깁니다로 말해 대리투표 가능성을 사실임을 인정했다. 정당 같은 공공기관에 발표하는 온라인 프로그램은 인터넷진흥원과 국정원에서 보안인정을 받게 돼 있는데 민주당의 온라인 투표 프로그램은 인정을 받지 않았다. 시간이 부족해 인정을 받는 여유가 없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이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기본적인 보안인정도 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썼다는데 큰 충격을 받더라. 성한 데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냥 뭐죠? 그냥 주물럭 등심이 돼버린 겁니다. 다시 한 번 보시죠. 이낙연 의원들에게 이를 브리핑해 주자 의원들이 경악했습니다. 부정 의혹이 워낙 엄청나니까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면 경선 보이콧으로 받아들일까 봐 부담을 느끼는 분이었습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2021년 6월 서삼석 민병덕 등 송영길 당시 신임 당대표가 임명한 사무부총장 2명과 함께 대선 경선 중앙선관위원회에 임명됐습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들 3명은 이재명 후보와 가깝다는 의혹을 받은 송영길 당시 대표의 첫 건들입니다. 이들이 송영길 대표 치하 경선 체제에서 선관위원회에 임명된 것은 경선을 편파적으로 관리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리투표 등 경선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 추측이 사실임을 확인해 줍니다. 강찬호의 투머치 토크에 이 내용이 상시하게 공개가 되는데 그 내용을 발췌해 가지고 강찬호 논설위원이 중앙일보의 온라인판에 올린 것을 급히 내려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에 선거가 온전한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조선사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조선사람. 그냥 여러분들 표를 던지는 건 쇼고 표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재명 뽑은 야당 대선 경선 대리투표 가능했다. 대리투표만 가능했겠냐.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만 할 게 아니고 이게 2021년 6월 달에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 결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조경대 홍문포 밑에 세 사람은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S 투표 득표율의 격차가 얼마 안 됩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2.6% 0.39% 0.1% 이걸 두고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오차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위에 보시기 바랍니다. 나경원과 이준석은 모바일 투표 득표율 빼기 ARS 투표 득표율이 나경원은 마이너스 7.82% 이준석은 10.92%입니다. 이 모바일 투표 집단하고 ARS 투표 집단이 10만 대입니다. 10만 명 단위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이 모바일 투표하고 ARS 투표 가운데 손을 대기가 힘든 부분이 ARS 투표입니다. 이게 정상 투표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것도 표현을 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정상 투표입니다. 핸드폰으로 하는 모바일 투표는 아주 쉽습니다. 손을 대기가. 그러니까 이 숫자가 크다는 이야기는 나경원은 모바일 투표 득표율을 확 낮추고 이준석은 모바일 투표 득표율을 높여준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나경원의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S 투표 득표율이 비슷해야 됩니다. 나경원이 ARS 투표에서 47%를 얻었으면 모바일 투표도 47%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확 낮추버린 겁니다. 맞죠. 4천 투표에서는 국팀당의 여러분들 표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준석이 여러분들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S 투표 득표율이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모바일 투표 득표율은 28.70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분들 0에서 한 3% 차이 나야 된다. 39.62% 엄청나게 여러분들 대준 겁니다. 플러스 10.92%.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선거 데이터를 오래 만져온 저 입장에서는 사전 투표를 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바일 투표 득표율이 이 사람들을 만졌구나. 나경원은 뭐죠 끌어내리고 이준석은 올리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2023년도 38 국팀당 당대표 경선에서 이 자료를 발표 안 하지 않습니까 당원들이 수십만 명 이름 투표를 했는데 국팀당 여러분들 경선 관리하는 사람들이 모바일 투표 득표율하고 ARS 투표 득표를 후보별로 공개 안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나오면 또 금시에 여러분들 뭐죠 발각이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손을 대니까 다 여러분들이 이게 친구가 돼버린 겁니다. 이런 일들이 저는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그냥 넘어가지가 않을 거다 이야기죠.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뭡니까 부패한 사회가 될 거라는 이야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너무 큰 비용을 치를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가봐야 이런 비용을 치를 때 여러분들 아차하지만 제가 같은 사람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해가 없는 사람이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거 그냥 깔아뭉개고 은폐하고 무시하고 대한민국 사회는 앞으로 제대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난 겁니까 민주당에서 일어난 겁니다. 당대표 경선 대선 후보 경선 어떤 것도 뭡니까 그냥 다 주물럭 등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 했지만 이제는 시간도 많이 흘르고 해가지고 그래도 이건 공대일리에서 제가 그 당시 기록을 남겨놔가지고 이렇게 인용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